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어느정도 공포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변동성 지수가 있습니다. CNN 비즈니스 공포탐욕지수는 공포와 탐욕구간을 알려줍니다. 변동성 지수는 5월 14일 18.8일을 기록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통상 주식시장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공포지수라고도 불립니다. 변동성 지수는 20대 초반을 오르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극도로 불안했을 때에는 80을 넘겼습니다. 공포구간에서는 매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CNN 비즈니스 공포탐욕지수는 40으로 공포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숫자가 0에 가까우면 공포가 지배하고 있고 반대로 100에 근접하면 탐욕이 지배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스톡티베이는 자체 특허 출연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근접해 보겠습니다. 멀리서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